안녕하세요.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. 나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, 복숭아꽃, 살구꽃, 아기 진달래,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,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. 어렸을 적 한 번쯤 불러보았을, 그리고 봄이면 늘 부르고픈 노래, 고향의 봄입니다. 아동문학의 거목인 이원수 선생의 시에 홍남파가 곡을 붙여 만든 곡입니다. 고향의 봄의 진정한 고향은 경남 창원입니다. 이원수 선생의 고향은 원래 양산이었지만, 갓난아기 때 창원 소답동으로 이사해 9살 때까지 살았습니다. 창원에 살던 풍경은 아마도 고향의 봄 가사처럼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. 이후 마산으로 이사한 뒤, 1926년, 고향의 풍경을 노래한 고향의 봄이 방종환 선생이 발간한 잡지, 어린이에 당선되었습니다. 고향의 봄 발표 후, 기쁨사의 동인으로 활발한 동요 창작 활동을 했고, 하만의 금융조합에 일할 당시 문학 모임인 독서의 사건으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원수 선생의 작품은 동시와 동화, 수필과 평론 등 평생 동안 천 편이나 됩니다. 일제강점기에는 아이들을 통해 암울한 현실을 넘어 희망을 노래했고, 한국전쟁이나 4.19 혁명을 거치면서 어느 마산 소녀의 이야기, 4월의 노래, 불새춤 등 시대를 소재로 한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. 이원수 선생은 동시 겨울 물오리, 때 묻은 눈이 눈물을 지을 때를 마지막으로 1981년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. 이원수 선생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씨가 발견되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와 동화, 아동소설 등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이나 암울했던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었던 업적은 친일 행적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. 창원역 동쪽 남산자락에 자리 잡은 고향의 봄 도서관 내에는 이원수 문학관이 있습니다. 이원수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. 또한 인근 소답동 일대는 이원수 선생의 성장지와 살았던 옛집의 흔적, 고향의 봄에서 울긋불긋 꽃대골로 통했던 김종영 생가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창원은 지금 한창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.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